이거는 미국에서 형사범죄로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형사법정에 가져와서 이 부모를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재판이 지금 이런 야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퀴즈 대리시험의 진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맥도날드 교수의 전화 진술서는 검찰에서는 증거로 못 쓰고 변호인단에서, 피고인 측에서 유리한 증거로만 써먹게 됐다. 조지 워싱턴 대 온라인 퀴즈를 2015년 16년 연말입니다.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도와줬습니다. 그 전에는 아들이 시험 봤을 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번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사진을 찍어서 문제를 보내주면 이거 객관식 퀴즈거든요. 객관식 퀴즈를 서로 서로 풀어보면서 때로는 갑론을박을 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이에요. 갑론을박이라는 표현을 검찰이 썼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의도치 않게. 갑론을박을 벌였다.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상의를 하고. 이 과목이 정치학입니다. 본인이 들었던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목적의 온라인 퀴즈거든요. 열문항 객관식 문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정치학자라면 또 모르겠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법학이죠. 정경심 교수, 영문학이에요. 아들보다 잘 알아와야 뭘 잘 알겠습니까? 수업을 들은 아들이 제일 잘 알지. 그런데 왜 도와줬냐?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과거에 고등학교 때 심각한 학폭에 시달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거는 외고 유학반 1년간의 폭력, 버스에서 급식실에서 출석정지 강제 전학 결정에도 결제를 이준함 이루어 피해 학생 부모들 분통, 서울 A외고 학교폭력, 교사와 교육청은 뒷북. 이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학교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든 대학원을 다닐 때든 부모가 엄청 케어를 했던 겁니다. 특히 엄마가 자기 옆에 두고 케어를 했던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룹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어울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애가 힘겨워하니까 남들은 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얘는 그렇게를 못하니까 조 교수하고 정경심 교수와가 그게 안쓰러워서 스터디 원 역할을 대신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난번에 서증조사하면서 맥도날드 교수의 전화통화 진술서를 제시했는데요. FBI 사법 공조를 얻었대요. 미국 법무부 공조를 얻어서 조지 워싱턴대 담당 교수인 맥도날드, 교수 이름이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교수와 미국 법무부 FBI 수사관이 통화를 하면서 통화로 진술서를 받아서 그거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거기 보면 검찰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수험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된다.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건 금지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이 뭐라고 써 있냐면 온라인 시험 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기간 동안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하고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험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공소사실에 적시를 해놨습니다.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된다. 외부 도움받는 건 금지되어 있다. 온라인 시험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교수의 통화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을 보면요. 맥도날드 교수의 수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수업 계획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공지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0개의 질문을 던져서 다지 선택형 퀴즈를 한다. 그러니까 3지 선택이든 4지 선택이든 다지 선택형 객관식 열문환 퀴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퀴즈는 집에서 완성하고 노트와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집에서 오픈북으로 시험 봐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퀴즈는 목요일 수업 후에 블랙보드에 탑재한다.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해라. 이 제출 일시까지 완성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하겠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수업 후에 공개하고 일요일 자정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 3일 동안 집에서 책 펴놓고 풀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는 스터디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상의하기도 하고 책을 뒤져보기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터디원이 없으니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가 도와준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사 입으로 감논을박을 벌였다고. 풀어서 답을 준 게 아니고 거기서 문자를 하든 통화를 하든 감논을박을 벌였던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니야, 아빠 생각에는 이게 맞아. 엄마 생각에는 이게 맞았는데. 아니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 감논을박을 벌이면서 풀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국의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한다?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읽어드린 맥도날드 교수의 수업계획서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독으로 응시해야 된다. 외부 자료나 도움을 금지한다라는 얘기 없죠. 맥도날드 교수의 진술서에도 수업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은 명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조원 학생은 양심적인, 성실한 학생이었다라고 맥도날드 교수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보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 시험과 관련한 부정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대학 측에서 무슨 위원회를 열 거 아니에요. 학문 진실성 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조지 워싱턴데. 학문 진실성 위원회에서 열만한 사안이냐 이것이 열만한 사안도 아니고 열어서 거기서 문제를 삼았다 하더라도 그럼 미국 형사 절차상 형사처벌 대상이냐 이것이 이거는 미국에서 형사범죄로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 대학에서 100번 양보해야 약간의 치팅이 가미된 온라인 퀴즈를 푼 것을 가지고 한국의 형사법정에 가져와서 이 부모를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재판이 지금 이런 야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퀴즈 대리시험의 진실이에요. 변호인단이 또 추가 증거 제출한 게 있는데요. 이 아들하고 맥도날드 교수하고 당시에 주고받은 메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 아들이 2016년 12월에 맥도날드 교수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 제가 집에 PC가 고장이 나서 제 시간에 답을 다 입력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교수가 답장을 해요. 온라인 퀴즈 한 번 잘못 봤다고 해서 성적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교수도 인정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이게 그러면 시험이냐? 시험이라고 봐야 됩니까? 과제라고 봐야 됩니까?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험 감독도 있고 엄격하게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거나 부정행위를 할까 감시하는 눈도 있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짤로 만들어서 부모가 대리시험을 봐줬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엊그제 재판에 있었던 재판부가 맥도날드 교수와의 전화 진술 자료는 전문 증거라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증거능력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전문 증거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이 전화 진술서를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형사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보장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반박 가능한 상태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신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것을 전문 재전문이잖아요. FBI에서 전화통화하면서 그걸 받아 적어서 한국의 검찰을 통해서 법정에 제출된 문서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다만 변호인단이 지금 말씀드린 맥도날드 교수의 진술 중에 자기가 수업계획서에 단독으로 응시해야 된다,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 이런 것은 피고인 측에서 탄핵 증거로서, 유리한 증거로서 원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맥도날드 교수의 전화 진술서는 검찰에서는 증거로 못 쓰고 변호인단에서, 피고인 측에서 유리한 증거로만 써먹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 5월 5월 5일